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보내는 경양가족들은 늘 기도하겠습니다. 파송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동으로 서부경양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서부경양교회를 통해 확대해서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도권 벨트와 제1호 교회가 세워짐해 보내는 성도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부경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냄받은 서부경양교회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서부경양교회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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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할 곳을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도권 지교회 개척에 우리 부부가 쓰임받아여 무진장 감사합니다. 경양교회에서 은어받게 하시고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부경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저희들을 동참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석 목사, 황하연 사모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양 희년비전을 따라 서부경양교회를 개척하게 되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여러 성도님들께 받은 과분한 사랑과 섬김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경양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